바텀을 잘해보자구요 클랜 배틀 한판만 도장깨기 일단은 1경기 폭발 당했는데 두번째 경기는 저희가 포지션을 좀 바꿔서 서로 이제 주 포지션으로 뭐요? 포지션의 문제였나요? 제 6의 라인이 있나요? 포지션한테 문제는 아니었는데 캠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리프레쉬 한번 해야죠 매치업에서 수많은 언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비대칭 전략이 최고입니다 가죠 갑시다 제가 정글을 가고 남궁광진이 원디를 가고 다솔이가 서포스를 가고 다솔 누나 탑 다솔이가 탑 다솔이가 탑 뭐 다솔이 누나야? 배다솔 때문에 깔아 북경집 쟤는 무조건 누나라고 그러는 거 같아 다솔이 누나가 있고 일단 누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는 다솔이가 몇 살인데? 21살 북경집 쟤는 나이에 관계없이 여자는 무조건 누나라고 그래요 아니 봐봐요 대다솔이 누나 있죠 김다솔이한테 말 놓쳐 다솔씨는 존댓말 쓰죠 헷갈린다고 탑? 다솔이가 탑? 아 다솔이 티모지? 왜 티모? 블라디미르? 블라디 줘도 돼 짝스? 짝스? 짝스 어프 필요 없어 질스! 아 했네? 질스 죽여 질스 질스 죽여 질스 뭐 다음? 자이라 자이라 아까 자이라 완전 혼자서 난리 아니 자이라 별거 아니야 룰루배네요 그러면 니가 못한거야 룰루룰루배나 아무무 스카노 브라움이나? 아 브라움 별거 아닙니다 브라움 루시아님은 터질거 같은데 브라움이야? 뭐야 브라움이었어? 어 스트레쉬지 그럼 아 우리 갑니까 우리? 케이틀린? 뭐하지 케이틀린 할깐 아 팔랑귀야 뭐야 한양이 뭐하실거에요? 아니 뭐 스트레쉬나 자이라 만치 나미 럭스 블라디미르 서폰 케이틀린 요즘 약한거 같아요 와이파 서폰 리신 서폰 리신댄이구나 블라디미르 서폰 좋은데? 좋아요 좋다니까 진짜 피읍도 되고 아니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가 딱 이거 딱 얘한테 맞아줄게 딱 좋은데 브라움한테 사거리 짧고 차라리 케이틀린이나 아 근데 케이틀린 너무 수동적인데 루시안인데 루시안이나 뭐 이런거 안돼요? 코코버버 트위치 광진영이 케이틀 잘하지 않습니까 케이틀린이나 케이틀린 아 그레이브즈가 더 센거 같은데 아 그레이브즈가 더 센거 같은데 또 곡소리 들릴라나 어 흡혈이 없네 이거 저쪽에서 엘리스에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던거 그대로 하는거 아니야? 응용하는거 아니야? 거의 그럴거 같은데 우리 하나 제가 골라서 안돼요 아 나 같이 할거야 응용당할 수 없지 아 케이틀린 좀 빡센데 아무무? 아 탑이 아까 누구였지? 요리 날 선택해줄줄은 정말 몰랐어 까다리나 아까부터 카타 깔짝깔짝 약하던데 좀 하시는 분인가 아 뭐에요 요리 나왔어 아 이거 티모 못 고르잖아 티모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티모하면 터져 요리 요리한테 뭐 뭐해야되지? 티모 말고 할 줄 아는거 없어? 티모 말고 아니면은 티모로 그냥 엄청 사려 티모 제가 겁나 힘들어요 진짜 어 어 어? 통합할래요? 아니요 스레시 할줄 모른데 스레시가 없어요 아예 야 야 스레시를 할줄 모른다고? 기분이 안되겠구만 이거 잠깐만 나 뭐해야되지? 티모 말고 심하다 이런거 할줄 몰라? 몰라요 티모해 티모해 티모 티모해 그냥 티모 티모해 뭐해야되지 티모해 그냥 피지할까요? 아 피지좀 아닌가? 그렇지 아닌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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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스? 나소스 나소스해 나소스 저 그걸 못해요 먹질 못해요 티모해 티모해 티모 너 티모 어디야? 젠클한다고? 티모 벨코즈 할까요? 벨코즈? 티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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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티모해 당겨 그리고 거리 주지 말고 당겨 당겨 아우 망했어요 당기면 돼 망했어요 타워를 꼭 끌어안고 있어 아우 망했어 카타 상대하는거 어때요? 카타가 더 힘들지 나 초과된 그래도 낫지 않나 우리 막 꼴래요 막? 막 엄청 꼬아 보니까? 저 저 미드 갈까요? 카타가 낫겠어? 내가 바텀 가고 카타가 타도 할 것 같은데 카타 날 만하다고? 네 제가 근거리라 초반에는 좀 물론 갱을 좀 우리 하나가 2대1 버티고 한번 해볼까? 2대1? 제가? 우리 하나 2대1 우리가 요릭 잡으러 가고 아 좋습니다 근데 요릭이 너무 잘 버텨가지고 티모가 카타 잡으러 가고 요릭 엄청 잘 버텨 혼자서 그냥 해 그냥 해 꼬고 꼬는거에요 막 그니까 내가 못 가고 타비 리드 가고 그렇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라도 해보는 거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알아서 늘 갈까요? 미드 갈까요? 미드 가세요 고고고고 뭐라도 해야 돼 이거는 티모는 미드 가고 내가 탑을 가든 보스 가든 할테니까 사장님 그냥 선 레드를 하세요 앨리스가 레드 먹고 레드 카자 먹으면 답 없어요 아 짧게 키보드 잘못 연결됐어 요리 빼라는 거 요리 점화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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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암호 굉장히 귀엽네요 반품된 암호인데 이번판으로 반품될 거 같아 청약 처리하세요 아 그래도 브론즈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티모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플렛까지는 못 올라갔을까요 6렛까지는 버티면 괜찮을 거 같은데 미드 가는 거라 괜찮을 거예요 우리 라인 어떻게 운영의 위 우리가 타올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 아니면은 막타? 일단은 처음엔 막타 막타만? 네 그렇죠 그리고 라인 뭐 빅웨이브로 밀어? 그렇죠 오케이 그 타이밍에 정글이 잘해줘야 되는데 암호모라서 그 타이밍에 정글은 열심히 6레벨 찍어야지 근데 보통은 이제 아닙니다 아 불러 불러 불러면 갈게 뭐 우리도 우리가 할 줄 아는데 본 건 많아 우린 본 건 많다고 본 건 또 다솔 씨가 엄청 많이 봤어 그러니까 또 다솔이가 그런 건 또 관전이 취미야 다솔이는 그쵸 그쵸 본 건 엄청 많죠 진짜로? 게임 많이 봐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관전해요 저건 그래? 잠자고 방송할 때 말고는 다 관전 관전 그 결과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골드 왔잖아요 브론즈 브론즈에 브론즈5은 0점에서 골드 갔어 짱세형 묶어놓고 계속 관전시키면 골드 올걸요? 못해 쟤넨 꺼져 꺼져 꺼지라고 와드 아껴지말고 블루를 먹는 척 하면서 레드를 가져 초반에 블루 무조건 먹어야 돼 레드에다 와드만 꽂아주면 돼 렌즈 니스해줄 사람이 5리 하나 밖에 없어요 그냥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 하나만 해도 돼 앨리스 거기있죠 카타리나 어어 카타저 와드 방으로 란다 이봐요 이봐요 쓰레시 쓰레시 잡으러 가 고 고 고 카타 혼자 해 카타 혼자 그렇게 가면 너무 시간차로 가야지 전멸 우리 쪽 와드에요 이거 레드를 그냥 먹는게 나아요 제가 깎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여기다가 탑 갑니다 왁타만 내가 앞에서 견제합니다 예 1분 맞으니까 2분 일단 얘네 여기 스타트인지 아닌지만 그것만 볼게 선 레드인지 케이틀린 케이틀린 뭐야 케이틀린 와 소화입니다 방송 들었겠지 2렙 찍자금 빨리 왔라인이야 요리 또 안배요 왔다 왕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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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지 때리세요 오케이 미드 앨리스 1회 갱인가 아 아파 하나 2렙 엘리스 2렙 엘리스 2렙 엘리스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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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분데를 진짜 아꼈다가 완전 삽질을 뭐야 이거 엘리스 어느 쪽으로 갔어요? 아 엘리스 앞서 나온 거 보니까 불안한데 랜턴이 있고 뒤에서 좀 몸 사릴게 엘리스 와 여기 갔네 불안한데 여기구나 막타문이 날 것 같은데 엘리스 봇이야 엘리스 봇 아 미니언 때문에 붕대가 너무 각이 안 나와가지고 하 타는 걸 보고 붕대를 썼으면 잘 알죠 그리고 다 소리해 그 티모는 한타형 티모야 아니 당겼다 어 그때 얘 쌍퍼프에요 어허허 내꺼야? 막했어요 아파 죽겠다 아 죽진 않을거야 네 죽네 뽀뽀 난리야 잘했어 싸우면 지겠지? 지금은 지죠 다 보면 갈까? 아니야 여기 와드 삼거리 파탈이나 어 거기 다감 브라운감 나도감 나도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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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갔다 다시 왔고 아우 앨리스가 안보인다 어 요리가 안보여요 엘리스 어딨는거야 이거 엘리스 땜에 이거 애매하구만 꼬시는데 아 짜증나게 플레이너 스타일이네 도발하면서 아 먹었다 이거 엘리스가 탑인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거 같아 네 순차 안보이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워프 타이밍이라 난 잘 당겼네 형 요리 미치하다 이제는 바텀에 있겠네요 엘리스가 집에 가야되는데 레드가 나와서 까타리나만 어디 안가게 하면 될거같아요 까타리나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 불로먹어라 다스라 내가 먹어 네 드세요 아 이거 이제 엘리스 올라올거같은데 레드타이밍 레드 안 블루 와드 잠깐만 1분 와드만 하고 왜 핑왕 엘리스가 막았네 아 이거 우리 위험하다 내가 일단 탑을 한번 갈게 아니 몸사리면 돼 우리가 네 어차피 당겨지는거라 와도 할거 없어 6레벨이 됐는데 여기 핑와라서 와서 핑와만 지워주세요 그러면 핑와만 지우면 아마 한타가 시작될거야 유리가 없어졌어요 유리가 없어졌어요 유리가 없어졌어요 용압속에 피가 와드 받고 왔어요 가타리나 안보여 가타리나 안보여 가타리나 안보여 블루벅으로 와있겠죠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여기 안에 엘리스 있을수도 있어요 조심 6렙 저쪽도 6렙 탑하면 올거같은 탑은 빠졌고 엘리스가 탑 근처에서 배회할거에요 근데 이렇게 오래있으면 방풀 할수도 있다는거 생각하면 우리가 무조건 져 가야지 뭐 가자 와드만 여기 핑한데 됐어 어 뭐야 아 잘 붙었어 아 진짜 안붙었어 빈도 없어요 갔어요 갔어요 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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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빼 빼 빼 카타온다 잘 빠져봐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잠깐만 W있거든 자 기다려봐 내가 바로 이거 있을게 카 내가 아무나 아 이거 중다 못다 와드농 앗 망했어 하하하 än 로우까진 제가 밟고 있었나봐 밟고 클릭 안됐을거야 전 꽃이 맞았어 나 그렇대 깍다만 보다가 엘리스를 못봤어 근데 잘했어 우리 이게 시작이 되게 안좋았는데 내가 전멸 2사퀴 써가지고 완전 망했는데 하나 잡았잖아 하나 잡았어 그게 어디야 조금 됐지 근데 그동안에 티모가 좀 컸어 안 큰거 같은데요 조금 조금 티모 와드 사야 돼 와드 네 아니다 근데 와드 나가야겠다 와드 나가야겠다 내가 와드 해줄게 나 힐 없고 내가 편해서 되게 와드 안해줬는데 진짜 착하다 착해 나도 와드 부드러워 엘리스 여기 엘리스 곧 너무 쎄다 여기 와드 쌍버프 들고 있네 금살려야지 우리 잘해 카타가 우린 사나 있는데요 카타가 잘해 우리동네 사람들이 아니야 얘네들 여기 아까 핑 안주었죠 저것만 던져도 저것만 던져도 와드나 좀 부지런히 해서 나이스 안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우리 안 싸우는 안 싸우는 맞죠 갑시다 티모 오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막 지을 것 같은데 아 덧발맛은 됐어 곳까지 하자 어이구 밀리티 미드 밀리티가 밀리티가 나일리티 갔다옵 아아 안돼 안돼 때렸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괜찮아 킬 먹었잖아 그래요 제압이 어디에요 그럼 그렇지 제압이 어디야 그럼 잘했어 잘했어 어? 많아 아 나이스 나이스 으LO OO 나이스 어 대박 ils 아 나 아 тысяч 다행이네 앨리스가 어디갔지 앨리스 앨리스앨리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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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리하나 좋아 굿짱 블루를 그냥 오리하나한테 줘요 자 요리 잡자 충격파 준비 충격파 준비 아야 이 미친 아이씨 저기 미니언이 하나 왜있어 아 나 못봤어 미니언을 아 나 짜증 쏘리 아 여기 좀 몸 좀만 사려보세요 담근 마이크 잘 안들린다 어 몸 좀 사려보세요 탑 탑 아 사리고 있어 아 이 또 없어 아 맞다 아 거기서 좀 나오니까 지금 얘네 아 쟤 유부로 가야 어 또 온다 얘네 아 형 도와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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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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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아 우box 이제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붙어서 궁돌리면은 팀은 필킬이네 탑 체력 많았어요? 아니 뭐 평타 두 대 맞았네 괜히 어디 가는 거야? 엘리스 탑에 있네 거기 와드에요 암흐무 아니요 내가 방금 확인할 수 없어 와드 내가 지웠어 아까 당기자 당기래 너무 오래 있는 거 같은데요 아씨 짱나게 온다 왔다 어헝 카타가요? 카타 카타 아 저 새끼 저거 됐어 됐어 카타 온데 엘리스 용쪽에 라이스 카타 다시 내려간 걸 확인하면 및 밀어버리죠 오케이 오케이 라이브 같은데 바텀 내려왔어요 어허 어허! 용 먹으러 갔어요, 용. 용 먹으러 갔다고? 용 줘야 돼. 어떡할 거야? 진짜 쏠용 하고 있다는 건데? 아냐아냐아냐, 뭐야 얘, 왜 여기 있어요? 용을, 쏠용을... 있나? 앨리스, 아까 와드지우드만 먹는 거 같은데요? 앨리스 저템이면 충분히 먹어. 핫라인 쫙 밀고 갑시다. 알았어. 아, 요리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어딜 봐줘야 되지? 어딜 갈까? 바탕하면 갈까? 오셔도 큰 소용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은. 출력파 있으면 한번. 체력이 없어서 호응을 못해요, 마나랑. 카타 집 가면은 쭉 밀자. 손 좀 버텨야지. 어, 사실 너무 수비적인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이런 데도 좀 와드 시알로 밝혀야 됨. 굉장히 소극적인... 이런 데, 올라온 데. 와드 아낄지 마세요 다들. 나 궁 40초.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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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